대구의 본고장 로포텐의 전통요리를 먹어보기로 했다. 차로 2시간 정도 달려 해닝스베르에 도착했다. 추천받은 식당 주방에선 주문한 요리가 한창 준비 중이다. 말린 대구로 만든 요리다. 미리 준비한 채소에 소스를 뿌리고, 그 위에 오븐에서 구운 대구를 올린 후 튀긴 버섯을 곁들이면 요리가 완성된다. 베이컨을 곁들인 구운 대구 요리. 먹어보니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맛있었다. 이렇게 쫄깃한 식감의 대구는 처음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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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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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